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김수환 주기경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누며 살다 가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리니 나누며 살다 가자 내 마음이 예수님 부처님 마음이면 상대도 예수 부처로 보인 것을 누구를 미워도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세상살이 재물 부자이면 걱정이 한 짐이오 마음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 뿐이라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지 말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자 웃는 연습을 생활화 하시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 노인을 즐겁게 하여 동자로 만든다오 화를 내지 마시라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오 화내는 자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오 기도하시라 기도는 녹슨 새 땅이도 녹이며 천년 암흑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 줄기 빛이라오 주먹을 불끈 주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오 사랑하시라 소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소용 동화 자기나 춤이 선행된다오 내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 자막만 architects 저희는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 저희가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 이것은 여러분이 그를 읽어보는 시간 조각도 정말로 읽어보는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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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무료입니다.